야 이렇게 예쁜 집이 농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ck 하우징에서 판매하는 핀란드 스타일의 중량 목구조 형태의 농막 인데요 나무로 짜맞춤한 그런 농막입니다 가격은 237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주방 이렇게 되어있구요 화장실도 요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쪽이 전체가 다 목재구요 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로 짜맞춤한 통나무 스타일의 농막입니다 2370만원 캠핑제국 구독하시면 이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